실리콘 억스를 제가 좀 들고 왔는데요 실리콘 억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실리콘 억스가 지금 이제 자료가 제가 잠시만요 자료를 좀 봐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억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리콘 억스가 지금 조금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안정적인 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현재 주가는 지금 1%대 오늘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억스 지금 2월 25일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9년에 예상 이익이 영업 이익이 821억 사상 최대 전망이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IT의 계절적 비수기가 지나가고 있고 1,4분기 LG 디스플레이에 여러 가지 대형 OLED TV라든지 또는 LG에서도 지금 폴더폰을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시판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LG전자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스마트폰이 많이 안 팔린다는 거죠 제가 눈이 얘기하지만 마케팅에서 LG가 제가 얼마 전에도 작년 겨울인가요? 어떤 LG그룹의 마케팅 관련된 분을 좀 만났는데 LG도 너무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라 이게 아마 키워드 같은데요 그게 하나라도 결실이 나온다면 이런 실리콘 웍스뿐만 아니라 LG전자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LG 실리콘 웍스에 LG의 납품이 많이 있고 또 중국 BOE에도 플렉스블 OLED 패널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실리콘 웍스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트나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시장 영향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 현재 차트의 위치상으로도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4만 천 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4만 4천 5백 원 전후로 하시고 손절은 3만 9천 원에서 이탈시 그러나 차트 지금 보여주시지만 주봉을 한번 본다면 주봉에서도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포트들이 대부분 5만 원 이상 5만 4천 원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가 좀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현재 그림은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봉의 박스권의 하단이어서 올라가는 방향을 친다면 박스권 상단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편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